자비는 영심한 노래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연초기 때문에 지금 연초가 좋아야지 1년 내내 건강하시고 웃을 일이 좋은 일이 많다고 합니다. 그냥 내 즐거움은 내가 찾는 거예요. 누가 절대로 내 즐거움. 근데 여러분들 자꾸 행복은 멀리 찾으려 하잖아. 그쵸? 지금 이 순간 오지 않을 내일 지나간 진해간 어제 폭증구심 부활해 지금 현재 지금 지금 행복이네요. 아셨죠? 노래 한 번 듣고 가.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? 어디 가? 누구 몇 시고 올라오고? 누구 몇 시고 올라오고? 아니 뭐 안 몇 시고. 전화해. 요즘에. 전화해. 친정말. 그럼 내 노래 끝나고 조금 이따 딴 사람 나고 그때 가. 알았지? 떡도 드시고. 나 노래할 때 한 사람이라도 가고 기분이 있거든. 그래서 영심한 노래. 허수아비. 올해는 좀 허수아비. 저기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.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사랑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영심한 노래. 허수아비 갑니다. 자리요. , 악, 악, 악. 휴, 악, 악. 카메라. 하고 얘기하십시오. 형님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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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